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난 땅을 잃어버린 집화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편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난인데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복축하기에 좋다는 이유로 요단강 동편을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난인데 이 가난을 향하여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그 입구에 왔는데 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난이 아닌 다른 땅을 선택했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목적지 가난을 눈앞에 두고 다른 땅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부녀들과 아이를 남겨두고 가난을 점령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약속 성취의 장소인 가난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가난 땅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을 포기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조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난 이후에 남방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르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역대기 상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기록에 요단관 동편을 선택한 이 세 지파에 대한 기록도 역대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역대상 5장 6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루벤 지파가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6절입니다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루벤 자순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레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지라 이때는 이 시기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입니다 대략적으로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전 10년에서 20년 전에 먼저 요단관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펠망한 이후에 옮겨진 장소는 북방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장소와 동일합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하수과에 옮긴 지라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결국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북방 이스라엘보다 먼저 아수르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방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방유다는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갔던 남방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였습니다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세지파도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영히 귀환하지 못했고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6절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까지 계속 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있었다라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문턱에서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린 그들은 잠시 잠깐의 평안과 안락과 풍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안착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하늘 목적지를 앞에 두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평안과 안락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 가나하늘 향해 가는 도중에 절대로 중도 하차하면 안됩니다 그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리고 내 눈에 합당하게 보이는 이유가 제시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한 땅이지 목축하기에 적합한 요단강 동편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적지도 하늘 가나한이지 이 땅의 화려한 어떤 삶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약속 장소 가나한을 잃어버리게 할지 모릅니다 이 세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선택함으로 다른 열지파들에게 낙심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그 술래의 길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중도하차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가난한 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말씀 속에 나타난 약속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